웃음 이... 이름에도 매니저라구요 노안お! 보아하 으아아잠깐 웨십인대 x10 아아 내가 미쳐서 날 미쳐서 음 맞는거구만 나는 성공했어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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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옹지님 뭐하시는거에요? 안돼 안돼! 아 진짜 옹지님 어? 못 올라온다 못 올라온다 오 나린이 어떻게 갔어요 거기 그 박스 올라오면 그 박스 올라오면 올라올 수 들키면 안돼 들키면 안돼 들키면 안돼 어그로 끌렸네 어그로 사인만 나무 위에 있는 사람한테 끌렸어요 오 나린이 탈출하나요? 탈출해야죠 탈출해야지 하이라이트 나옵니다 해야죠 하이라이트 못 나와 이거 성공하는거 하이라이트 한정도 남겨줘야지 포유나는 내일은 포유나였죠 아 내일은 그냥 구경이나 해야겠다 네 포유나 그 못했던거 네? 닌텐도 뿌시나요 닌텐도를 판매하구요 아니면 트위치 서버랩 뿌시나요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이 사람 거의 다 살렸는데 네 포유나가 트위치 서버 터졌다메요 아 트위치가 터졌어요 맞아요 네 트위치 서버가 터졌어요 그래서 트위치가 몇분정도 안됐던걸로 알고 있는데 몇분이 아니고 좀 심각하게 다 안됐어요 한국서버가 설마 여기 볼까 안봐 거기 근처로 가면 아니 왜 나한테 사나 봐 안보이지? 이게 바로 피지컬이다 인마 자 이제 20초 뒤에 문 열립니다 여기서 되겠다 아니 왜 잡혀 아니 위험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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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좀 넘어올까 아닌가요 나리님이 살려야되요 저거 알아요 살리면 안돼요 사람 팔아 바람 살려야돼 살려야돼 아 이걸 죽네 아 어디야? 출구 저기구나 출구가 하나밖에 없네 아니 나리님 반대봐봐요 반대 반대 나리님 반대를 봐야 반대쪽에 문 하나 더있을텐데 뭔소리에요 난 출구 도착했는데 끝 잘했다 이번에 이번엔 나리님 잘했다 그쵸 잘했어요 인정하잖아요 다들 시나미 시나미 밀려가겠는데 내가 예상했던게 슈워드 딜러님 어디서오세요 자 저기 먼저 실려갑니다 저쪽으로 옵니다 지금 수압이 점점 약해지면서 우리쪽은 안온다는 그런 설정 과연 사나무소 그냥 죽네 그냥 그냥 죽었다는거 황정 아 전에꺼와 똑같은거 아니에요? 예 이거 올라갈 수 있나? 왠지 구름이 오는거 보니까 우박이 떨어질거같은 약간 그런 느낌? 설마 홍수 아니겠지? 밀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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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성비에요 진짜 왜 하필 현성비야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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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이건 반칙이지 아아 아아 현성비야 그리고 이제 헛소리 하지마 임마 뭐 없애겠죠? 이게 바로 고스네리 피지컬 어쩔 수 없구만 실력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해요 네 인류의 유일한 희망 고스네리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살아나오십쇼 보냈어요 오케이 오케이 이거 끝나고 나죠 끝나고 나죠 나 지금 되게 중요해 되게 중요해 자 수락 수락 다했어요 수락했어요 수락했어요 봤죠? 게임하는 도중에 수락해버리기 에임박사 고스네리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stedEs 2주의 유일한 희망 고스네리가 naj차어 남았습니다 안심하고 안심하고 보셔도 됩니다 네 안심하고 보셔도 됩니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옵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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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 힘이 없어요. 나 예쁜 것 같아요.